당신은 나의 119 참 멋진 표현이지요? 김미야씨가 불러줍니다. 나의 119. 내 일생의 일일 원하는 당신입니다. 내 일생의 일일 원하는 당신이 나를 보여줍니다. 내 숨에서 가슴으로 당겨가는 당겨가는 사람의 기대 언제든 저 손을 흔들며 달려온 내게 살아가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합니다. 행복합니다. 당신은 너의 일부 내 일생의 일일 원하는 당신이 나를 보여줍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세상에 불이 나고 당신 영이 나고 당신 당신이 나를 통해 가슴에서 가슴으로 달려가는 데 들려오는 사랑의 기회 반짝반짝 손을 끈들며 달려오는 데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너의 일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너의 일부